지금부터 이 모션 그래픽을 만들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 모.js 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플래시나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고급 모션 그래픽 기법들을 여러분이 적은 코드로 또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.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보면은 우선 이렇게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UI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생긴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가 이 정도 코드면 이런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좀 고기능의 코드인데 자 클릭해보면 자 이런 느낌도 이 모.js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모.js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우리가 사용하는 예제는 이렇게 생긴 예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예 요런 도형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예제를 살펴볼 것이고요. 그리고 이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제는 여기 위에 보시면 데모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그 예제들을 참고하셔서 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튜토리얼은 모.js를 통해서 이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튜토리얼인데요. 이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매뉴얼이 많지가 않습니다. 예 그래서 지금이 많지는 않은데 뭐 차차로 더 많아지겠죠. 그리고 여러 가지 api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 독스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그 라이브러리 api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요. 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? 자 저는 여기에다가 mo.js.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고요. 독type.html.html 밑에 바디 자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는 우리가 mo.js의 홈으로 가면 자 이렇게 퀵 스타트라고 해서 mo.js에서 제공하는 이 라이브러리의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. 이게 cdn이니까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그냥 쓸 수 있는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요. 그 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mo.js는 이렇게 바디 태그 안쪽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스크립트 태그 밑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mo.js을 쓰면 되는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 여기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shap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좋은 출발점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형을 만들고 그 도형에다가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것이 모.js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순서이기 때문에 shape 모양이란 뜻이죠. 어떤 도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걸로 시작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burst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.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사방으로 파편화돼서 튀어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 때 쓰는 것이 이제 burst입니다.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기능이고 나머지는 아직 없어서 좀 아쉬워요. 자 그러면 mo.js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자 여기에서 우선 어... new mo.js new mo.js 라고 하고 이거에 대문자 shape 라고 해주시면 이제 도형을 생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이 shape라고 하는 생성자는 인자로 자 shape라고 하는 property를 갖습니다. 여기에다가 socle 이라고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보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. 자 그럼 여기에서 무언가가 나오게 하고 싶으면 is show start 라고 하고 true라고 해주고 실행을 시켜보면 요렇게 시작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요런 그 빨간색 도형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즉 is show start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실행되자마자 그 결과물이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is show start 입니다.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이 mojs를 어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 또 처음으로 무언가를 실행시켜 보는 일종의 헬로월드를 어 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구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mojs를 이용해서 우리 요렇게 생 이렇게 동작하는 모션 그래픽을 같이 한번 만들어볼까요?